에이, 서울촌놈! 왜? 야, 뭐하러 왔어? 미총구색이야. 범인 잡으러... 감식반 올 때까지 정부 움직이지 마! 대한민국 경사들은 이 발로 몇 바짝 움직이면 다 밟혀. 너 여기 어디 갈어? 너 파묻으러 왔어, 이 새끼야. 네? 니같이 잔대가리 굴리너면서 저기, 저기 가. 미국 가서 뭐 FBI를 하든... 야, 박두만이! 모두 8명의 분여자가 폭행당한 채 숨져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차례당한 사건은 아직 도우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 야, 박두만! 야, 박두만! 야, 박두만! 야, 박두만! 야, 박두만! 차례된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. 아직 시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. 두 달 전 7월 18일 실종됐습니다. 참네, 난 또 누구라고. 독고 현수는? 걔 나랑 잘 안 내. 그럼 이 동네에서 현수이 쟤 모르면 간첩이에요? 기찻길 옆에 근원에서 먹을 양숙이 먹을 꽉 졸랐어. 동네, 폰. 가야, 박두. 이 동네! 전주가 가야 own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